예레미야 42-43장 말씀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유하여 당신의 하나님 요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 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 기도하고 무른 요하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정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의 목소리를 순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래아야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강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이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양으로 돌려보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요호와의 말씀을 복정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요하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국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오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건이 애국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르대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금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국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조주와 치욕고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요하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요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요하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 하나님 요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요하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리아의 아들 아사리아와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우리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는 애국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와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요하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고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에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두고 살아다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국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요하의 목소리를 순정하지 아니하미로라 다바네스에서 요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요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하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루부간네스할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국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국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누부간네사리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오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국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국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국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